안녕하세요. 글로벌 모터즈 김정희입니다.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장소, 바로 많은 분들이 정말 기다렸던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. 바로 페리스테이드 부인 변경 모델 미디어 행사에 나왔고요. 긴말 필요 없이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페리스테이드 네, 이곳은 좀 독특한 장소인데요. 자세히 둘러보시기 전에 번역 페리스테이드와 마케팅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페리스테이드는 동급 최고 수준의 운반에서 오는 여유도와 현대차 최고 수준의 사양에서 오는 안정 그리고 편안함을 가진 모델입니다. 페리스테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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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요구사항들이 많이 반영된 그런 부분 변경 모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글로벌 모터즈 김정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